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숨기는 자와 파해지르는 자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쓸데없는 의심이다 라고 이렇게 간주하더라도 모든 발견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양주 물류창구 주변에서 발견된 사전투표함을 봉인했던 각종 봉인지 뭉치들이 대거 발견된 점 만년도장 대신에 인주를 찍는 선거용 도장과 인주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전투표의 통계적 변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정언해주는 여러가지 요인들 가운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사전투표에 관하여입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1174만명이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이 가운데 무효표가 무려 122만표였습니다. 21대 총선 지역구 무효표 38만표나 20대 총선 비례대표 무효표 67만표보다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구독자 가운데 김재K님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표결과 자료를 매일 2, 3건씩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구 모든 언명동에서 한 건도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의 득표율보다 10% 내외로 균일하게 높게 나타나는데 참으로 이상하고 괴이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괴이합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제가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한 신정이라 외국으로 인민이라도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제 마땅히 당선되어야 할 후보는 낙선해 있고 낙선되어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의장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국회의원님이라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을 상황을 생각하니 과연 이러한 나라에서 제정신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수당이 소수당이 되고 소수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불의가 정의가 되고 거짓이 참이 되고 승리와 패배가 인위적으로 뒷바뀌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의 존재와 유지가 가능할까요? 김재 K님이 메일을 보내신 내용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은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인가? 김재 K님이 말씀하신 이상하고 괴이한 일 이상하고 괴이한 일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순위에 쓴 넘버원은 이상하고 괴이한 일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관심과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될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 괴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맹맹백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급선무가 없습니다. 윤미향인이 이런 모든 급선무는 다 사소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건을 더 정복시켜가지고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작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지뢰밭입니다. 검찰, 경찰, 언론, 여동, 야당 철부지 없이 업모론자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덕실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진실에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에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 정보를 잘 아는 듯한 PC가 이런 의견을 보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수는 각 동업 단위 한 군데 저희 PC, K업은 K업 2층 대강장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이틀 동안 24시간 관내 투표 인수를 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이 나옵니다. 그 수에다가 직접 들어온 사람 수에다가 1.333을 곱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K업 관내 사전투표 인수가 됩니다. 거꾸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K업 관내 사전투표수에 0.75를 곱하면 실제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투표 인수가 될 것입니다. 직접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정보에 아주 정통한 분이 익명으로 저한테 보낸 메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의 정보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발표된 사전투표 인수와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 인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발표된 내용에 0.75를 곱하라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람 숫자가 나오고 실제 사람 숫자에다가 1.333을 곱하면 발표된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 정보는 이 제보는 앞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분이 은밀히 보낸 그런 정보라고 봅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1117만 명의 20%는 239만 표가 됩니다. 성수 H님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너무나 의견이 너무나 까발린 것이기 때문에 방송에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0만이 최대치는 아닐 것입니다. 20대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표은키 점점점점점 120만이 최대치가 아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표은키가 20대 청소보다 늘어난 숫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다 파헤치게 되는 것은 집단지성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목격한 거 아는 거 이런 부분을 다 증언하기 때문에 소수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진실을 막으려고 하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해도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열게 되었습니다. 공tv gongtv 혹은 제 영어 이름인 공병호 gongbyongho를 치시면 영어방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독 바랍니다. 우측 상단에 팝업창을 지금 떠오른 것을 바로 누르면 여러분이 바로 영어방송 공tv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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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